음.. 어린나였는데 어때요? 너무 좋아요 아.. 영양을 하고싶네요 아니.. 저기 태어나 올라가서 태어나 좀 봐 아니.. 태어나고 계시는데.. 태어나고 계시는데.. 내가 태어나고 계시는데.. 아니.. 모르겠는데.. 아.. 제가 태어나고 계시는데.. 태어나고 계시는데.. 태어나.. 성향은 뭐.. 성향이라고 했죠? 아니.. 아니.. 태어나.. 지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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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티서라고 그게 아니고.. 아.. 오 마이 갓 죽.. 미쳐 휘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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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파는 멋있죠? 어? 어? 뭐라고 해? 말 돌리지 말래 아니 근데.. 그럴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멋있죠? 멋있죠? 너무 멋있지 않아요? 되게 많이.. 아 대답을 좀 해! 아 멋있죠? 음.. 진짜.. 약간 디바가 돼서 돌아온 느낌 맞아요 아까 공연 보는 내내 약간 내한 공연 보는 그런 느낌 맞어 맞어 약간 크리스티나 하길래는 약간 레이디가 하고 있는 느낌 너무 고마워요 쉬킨 거 아니에요 저희 저희도 쉬킨 거 아니에요 네 나는 LA가서 공연 또 봤는데 그때도 진짜 멋있었거든요 오늘도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한테 노래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쉬운 타이밍이었는데 계속 섭외해서 노래 좀 불러주세요 무슨 노래 불러요? 연낙 세월이 지날수록 흐리해진다 해도 지켜갈 거야 그 여름 어느 날에 약속해줘 약속해줘 자, 이 노래는 진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잠시만요, 저희 한투랑 시기게! 자, 한투랑 시기게! 여기, 여기 쑤쑤쑤 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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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 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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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 어떻게 뭐, 세움이 올라가서 뭐, 해줄래요? 아, 제가요? 더 잘 쓰시는데, 응? 선생님, 여기 예정되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? 아,서, 심지어 예,이된데 예, 알아요, 알아요 예,메시, 엔지 예,메시, 아예,메시 예,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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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인구수수, 진짜,에어뜨린 짧게만 아,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예,마이크를 들어줘야 너무 멋있다 다시 댄츠고 널 시작 사랑해 널 믿을 그 위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을 끈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전만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비밀한 빛을 낮춰주라 언제까지라도 함께한 거야 다시 만나 나의 세계 12주년 축하합니다 12주년 축하합니다 자 방야 노래해 우리 이제 응원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멤버들한테 안녕 10주년 축하해 10주년 축하해 What? I have no idea what they're saying Right? Light up the sky? Light up the sky 다시 손잡아줘 Just one more time 잘 질 거야 우리 서울은 세상 제일 잘 알잖아 Every day and night 자랑만 차오라 피어난 요롱 Light up the sky 너무 라반아이들다 활리데이 활리데이 그냥 뭐 소연이 솔로 곡이죠? 아니야 가우리씨 뭐래? 야 여보씨 난 내가 작사한다고 기억해 어떡해 일단 여보씨 마무리 정리 정리의 신 네 아 우리 티파니 오늘 내한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자주 한국에 좀 와요 맞아요 한국에 많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LA도 잘 가면 되고 그리고 또 네? 우리가 못 가죠 항상 열심히 살다가 돈 많이 벌어서 LA 네? 완전 차 언제 나오냐고 완전 차 언제 나오냐고 완전 차 언제 나오냐고 일단 즐기래요 일단 즐기래요 아니 요즘에 그냥 저희끼리 뭔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모여서 진짜 그냥 수탑 달고 아 좋아치겠네 아니 친구 먹제 다음에 놀러와요 우리 친구 다음에 놀러와요 우리 친구 다음에 놀러와요 어 모일 때마다 사진 찍어서 선물할게요 아이 상의하고 저 아 제 성격상 제대로 나와야 돼 알죠? 잘 얘기를 해볼게요 화이팅 다시 한 번 멤버들 12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1주일에 2주일에 아 2주일에 3주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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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몸에 씨를 많이 뺏는 거 아닐까 미안해요 감사합니다